으음 맞네 맞네 그러게 이건 멀티를 할 걸 그랬어요 아우 골아파 나 애껏 자고 와야지 어 졸려 어 되게 졸리네요 그래요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멀티를 꺼리는 것이야 어떤 사람 재미없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 실력이 안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구요 자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 아 그래서 5초 수면 했습니다 5초 수면이라고 5초 수면 잠을 잔건지 안 잔건지 모르겠구만 이거 원래 해머 유저세요 음 해머를 제일 많이 썼죠 아마 그치? 그럼 해머 유저라고 칩시다 음 해머 유저네 나는 둘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친구들 어 안되겠어 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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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한다 퓨악 뭐야 이거 너부터 제일 빨리 제거한다 전광선사 토끼 퓨악 제길 너무 아프구만 차지 안할거야 상황에 따라서 쓰자고 저 친구가 너무 밟아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말이야 저 친구가 너무 밟아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말이야 차지 영 좋지 못한 선택인 것 같아 는 쓴다 퓨악 아 친구야 일루지마 내 녀석이 골짝을 부숴야 돼 친구야 읍습습습습 앟 안되겠어 안되겠구만 이거 아 예뻤장하고만 고고 ride 통교신고 자 mitt 이리와 musips 유저 disclaimer God 강아 commissioner 얼마나 뭐 눈 economically 싸지 퉤아 내한효과가 없어졌다 그래 토끼 토끼 맞박을 조기 못잡아 머리통 야 서브 고마운 서브 고맙구나 친구야 이 녀석 나의 소금을 받아라 친구야 머리 오 어 어 어 되게 아파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친구야 어 되게 아파 어 어 어 오 오 오 오 한번더 아하하 이거 뭐야 또 아 이 친구들 되게 몰려다니네 내가 더러워서 포션 빨고 올거야 토끼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둘이 안 뭉쳐 다니는 경우에 말이죠 어 자 30분 침을 넘어버렸다고 두마리가 디글디글 뭉친 경우에는 불가능해 그치신거야 너 어디서 뭐하고 왔어 아 자리 안좋아 자리 안좋아 에이 뭐가 안좋아 툴아아 아 이거면은 싫은데 싫어하는데 나 그거 제일 싫어해 야 나버렸다 이런해상 흐우 발사 발사네 소리 폭탄 맞아 찌롱 이거 보급품이다 이 친구야 어떻게 생각하니 툴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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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숴술 툴숴술 타이밍이 안 나오는구만 툴ffe 으어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 mia 계속 저러면서 쳐다보는게 너무 무서워 오 오오? 오오? 시 Sense는 아직 마비 덫이 있어 오호 퀵주주 퀵뼈종 제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볼까 계속 자고 있을 테지 오호 다행이다 너를 잡겠어 어 아주 힘들구만 자 보았자 길 뭐한거야 일어나 이리와 이리와 친구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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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어 긴박해 아 어디가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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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이렇게 된 이상 골통을 부숴버릴 수 밖에 없겠군요 야 이 친구들 되게 몰려다녀 그만 몰려다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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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려다녀 미치겠다고 아하하 재지야 지옥이다 지옥이 들리는 없어 빨리 한 번 보내야돼 아하 손 떨 아하 아하하 이 도끼가 진짜 아하 지마 앉지마 도끼야 그만해 속속속속 그러게요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되고 있어 어 뭔가 더럽게 꾸였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꾸였다고 어허허허 네 이런 경우도 있군요 함정을 막 어 허투루 쓰지 않나 막 어 뭐 이것저것 암튼 큰일났어서 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 먹고 가자 널 하나 잡고 있으면 두 마리가 가고 있지 않을까 친구야 어떻게 생각하니 다 다 아 왜 이렇게 안죽까 이거 아 아 대게 안죽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까부터 자꾸 저거 깨무는데 어 뭐야 컷쏘어 너 뭐야 왜 커진거야 뭐야 정은도 아아 이 친구들 왜 이래 전세 야 허헣허허 헉전자 아아 왜 이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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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쟤네 커플인가봐 아 함정을 유인하라고? 천잰데? 당신 천잰데? 그러네? 천잰데? 생각도 못했어 천잰데? 토끼 걸리면 망한다 친구야 요 앞에 계란후라이 맛있어 보지않아? 요 계란후라이 왔다 왔다 으 왔다 이런더가 아 토끼야! 아! 젠장! 야! 토끼! 저거 저거 아 저거 컴퓨터가 아닌거 같은데 아무래도 저거 너 운영자지? 너 운영자지? 내가 골통을 부숴라고 운영자가 온게 분명해 젠장농 이젠 모든게 끝이야 이젠 모든게 끝이야 에라 에라 버렸다 마신다 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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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토끼!!!! 토끼는 잡아야되 아 토끼가 아니라 저 상어는 잡아야 돼요 내가 30분 동안 때려 아 30분을 때렸는 데 til 아하 너 가만히 좀 있어봐 오 아하 이놈의 토끼 오 나갔어 토끼가 사라졌어요 으뜸 그리고 난 포션이 없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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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어줘 아 아 재길 아 재길 아잇 이거 복탄 한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안그랬어 아잇 망했다 아허허허 젠장 이런 새길 오늘 잠을 자면요 토끼가 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토끼 이놈의 토끼 이놈의 토끼 대포알 같은 토끼 어 더있네 어허허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부와 자길만은 데리고 가겠어 어허허 자 잡아봐 자길만은 데리고 가겠어 살짝 살짝 두려웁 두렵구만 저 녀석이 등짝 등딱지에 얼음 딱지가 붙으면은 너무나도 무서워 아이쿠 아이쿠 토기 아이쿠 다행이다 두마리 전부 골로버리겠다 는 아니고 어 아니야 어리석은 짓이지 와 토끼 한 대 때리고 도망갔어 나도 그렇지 저기 된장 이게 뭐하는거니 친구야 응 아니야 각도를 잘 맞춰야 된다 친구야 이 녀석을 훅 보내야 된다고 땅냐 빨리 죽어 야 나 버리겠다 툴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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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어디가 친구야 그래 그쪽으로 갔으면 함정을 밟았지 않았을까 친구야 토끼야 함륜인가 어 함륜 아니었어요 너 토끼 친구 부르러간거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자 많이 느리느리 되셨구만 친구 아 아 저거 제일 싫어 아 대길 어 뭐야 브레이트 응급량 크으 으응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나도 떼굴떼굴떼굴떼굴 빙글빙글빙글 탁 와 까다로운 녀석 저거에 몇번 당했지 헐 르 르 르 르 르 하아 어어 이글루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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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힘들어 뭐야 뭐야 하지마 하지마 뭐가 깨물고 있어 깨물지마 아파 이거 되게 아픈데 이거 이거 세계뿐인가 이 수학세계가 끝인가 아 왜 포기 눌러 아니 왜 수업으로 해 아잇 이상하네 어어 내 40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상하네 아하하하하하 어 이상하네 어 이상해 방금 수렵은 뭐였지? 이상하구만 되게 이상해 저기 되게 웃기다 어 왜 눌렀습니까 아 토끼 때문이구만 무엇보다 토끼가 다시 텄던 것 같아 이상하구만 토끼가 내 뇌를 흔들어 놓은게 분명해요 커스텀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입니다 가루루가 헬룸 머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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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요 왜 포기 눌렀을까 서브 누르려고 그랬는데 포기를 눌렀어요 어허 어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가 꼬였어 베베 꼬였어 이상하네 어 오늘은 날이 아닌건가 이상하구만 아하 뭐하려고 그랬지 뭐하려고 그랬지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어 이게 뭐지 어 그 요걸 들더라도 어 큰일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저 상어 잡는 이유가 활 강화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제일 강력한 장비가 카브라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라지나 아 건렌스요 해볼까 건렌스 해볼까 그치 잠깐만 방어력이 어떻게 될까 건렌스 쓰면은 방어력이 179 라고 하네 그러면은 이거를 가라라 헤헤 건단로봇 장비 장비 아무래도 뭐 고만고만한거 같은데요 그쵸 고만고만하네 아하 왜 고민 고만고만할까 이상하네 해볼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걸로 가라라 자라 잡아보도록 하겠소 한번도 시도 안해봤는데요 될라나 가라라 자라 상상이 좀 안되는데 포격수를 띄어 포격수를 띄어 패기 넘치게 포격수를 띄우겠소 그냥 가드 콕콕하면은 괜찮습니까 자 오케이 어차피 얼음 들으면 육질이 단단해져요 오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격만 쏘는게 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아니지 아 여기 맞지 소리를 제압하는 용기 재도전하도록 하겠소 강력한 녀석 살짝 두려운데 끄집어내기 어 뭐가 좋을까 불안하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배에 블록해지면 편하게 하시면 되고 무기가 포격건레인이라 모하소기를 잘 쓰세요 오케이 네 잘 쓰겠소 흩흠흠흥흢흠 나 지금 뭐할라그랬지 응 뭐할라그랬지 기억이 안나 그렇지 담정을 만들라 그렷소 담합 얼라! 그 물이 왜 하나도 없지? 이거지 이거 얼라! 이상한데! 아 이거구만 이거 넌 그림도 많이 사놔야되겠네? 그렇구만 빈둥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궁연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비함정을 아직도 한번도 안만드신건가? 아니요? 마비함정은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? 비약! 아 그래 비약 그 다음은 강조약도 가져가버려 어어 이 다음은 아 뭐야 이거 아 이건 싫다 아까워 아까워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간다! 소리를 제압하는 용기 용기내서 제압해보겠소 이게 지난번에 막 써보니까요 어 샤가를 상대로 포격 걸레스를 써보니까 스테미나가 오링이라서 어 어 가드가 뚫리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그랬더니 강조하기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더군요 조합순서 조합순서 커스텀으로 바꾸신가보네요 음? 그건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뭐 조합순서로 바꿀수가 있습니까? 잘 모르겠네 자 해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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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아 이분 안죽을까요 아 뭐야 어디에 쓰는거였지 어디에 쓰는거였지 방 이거였지 아마 아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 아하 잠깐만 어 어 이거 뭐더라 어디에 쓰더라 아 이상한데 이거 싫은데 짤꿈 짤꿈 아 장전이 아니지 어? 어 어 어 여기 안락하지 않아 어 넘어가 아하하 전장 으으하 망했어 어 넘어갔어? 아아 무슨 무적 회피로 넘어갈 수가 있었나? 오오오? 무적 회피로 으아악! 하면서 넘어지면서 조갈 수가 있었네? 아 짜증나 짜증이야 저 녀석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역시 화를 만들어야 되나 3과목 부적 그렇군요 처음 알았네 저분 이름이 뭔가요? 가라라자라 라고 하네요 최세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 무한 방어 발사 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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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야 친구야 등이 안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하자니 호 야오 아하 탈출 비양님 비양님 어휴 큰일날 뻔했어 어휴 조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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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아 야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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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핳하핳 넘어갔어 네 네 연겹볼을 활용하세요 틈이 안보이는데 틈을 모르겠어 언제 공격을 쏟아부여야할지 알수가 없구려 빵 으아 아 아 이거 쉬는데 아 어디야 뭐야 아허허 제작 이야아 죽음인가 모수저키님 오수저키님 아허허허 제작 큰일날 뻔했어 아아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되게 힘드네 되게 힘들어 인생이 서럽구나 헌터 못해먹겠구만 이거 아 몬스터가 너무 세네 먹고살기 힘들다 아 장전이 아니죠 진구야 아 이거 보고 막아야되나 그러네 이거 보고 막아야되네 팡 아 이거 보고 막아야돼 흐어우 아 올따라 구전하시네요 그렇게 상당이 구전하고 있네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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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스톱! 달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빡할 뻔했네 에잉 왜그러 조공! 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볼까 발사! 팡! 어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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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! 한 번 팡! 조공! 호! 찌르거! 막거! 찌르거! 막거! 그 다음은 열 번 막거! 어렵네 뭐야 그거 오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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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호사!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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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젤까! 그렇지 어그로가 딴 데서 올렸을 때 겁나 극딜 은 아니고 은하 잠깐만 잠깐만 지수 으! 아잇 잠깐만요 어이 잠깐만 어이 되게 아프네 어이 되게 아파 아 그렇지 용겹고 아 맞다 그런 것도 있었지 어이 너무 아 너무한거 아냐 아홉허허허허허허 아팡! 아파 이 놈황 조공! 나 이제 한 번 해볼까 친구야? 어 안 닿게 안 닿게 아이고 으흠 짤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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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짤꿍 짤꿍 팡 한 잔다 그리고 장전은 언제? 장전은 언젠가 어.. 아 저기.. 막아야 돼 으앍 아 죽음인가 아 죽음인가 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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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나가야돼 오 살았네 야 빠져나가야돼 따잇 어 살았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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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가 눈앞이야 오 딴데갔네 오 구사일생이야 구사일생이란 바로 이걸 두고 말한거죠 오 위험했어 오 위험해 땡 아 난 왜이렇게 자꾸 뭘 할라그러면은 건드리냐 이거더라 하지마 건드리마 큰일날 뻔했어요 그냥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을 다닐뻔했다고 음 위험해라 자 기억하자 용격포 그리고 막기 자리를 잘 잡아야 될거 같소 그렇지않습니까 고양이들이 다 죽었네요 그러게 냠냠냐들이 전부 죽었어 아 이거 아 그게 없구나 아 또 시작인가 카아아 넘어간 넘어간다 엑하핳 안대 아좋지않아 으으으와오오오오오 Gesch SusNER Triert cka 하아 noticing 잠만 잠만 뭐 때리는거지 오오 왜 그러시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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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까 다시 소재가 부족합니다 코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 아 아 저기 아잇따잇 아 살았다 살았지롱 친구야 살았다고 이 녀석아 용격포로 맞아봐라 박냐 오우 아 팡 안되겠구만 아 못들어가네 탁콩 면허사 면허사 서브라 하믄 서브라 하믄 탁 막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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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막았어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야 팡 뭐하소개 안낙하다 안낙하다 이 공간을 너무 안낙게 안낙게 으허허 안 락해 따뜻해 질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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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또다시 안 락한 공간 질꼼 어디야 뭐야 여긴 어디야 아 아야 아 지금 때려야 되는데 그치 오 잠깐만 도망갈 수가 없어 그치 지금이다 내렸다 뒤적어 오 오 안되겠구만 오 오 오 조심 못하네 아 아 어이 이 녀석 애송이 같은 녀석 오 오 뭐야 가네 오 정말 순간순간이 오 웃었구만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두렵소 이 녀석 어디갔을까요 음 8번? 8번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건 8번의 냄새구만 8번 아닌가 5번인가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京 이 녀석이 자로 갈때만 팔 번호 오나 그런가배 자로 갈때만 팔 번호 오나봅니다